한 번 더, 한 번 더. 자체! 오케이! 둘! 끝! 끝! 하나, 둘, 셋! 파트! 자! 여기서 마치면 경기팀이 이기게 됩니다. 융민 씨! 현동은 아주 설명을 잘했어요. 이거 어떡해. 저 엄마가 하는 거 같아. 아니 아니요, 보여지 마세요. 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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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하면 안 됩니다. 그 정도 속도가 딱 좋아요. 마음껏 보세요. 그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정도 하세요. 응? 그정도 하세요. 그정도 하세요. 그정도 하시면 돼요. 뭘지 몰라 지금. 시작! 알 것 같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하고. 알아 알아 알아. 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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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심하게. 심하게. 뭐로 가는 거야. 3, 1, 2, 3. 아토피? 이래요. 아토피? 이래요. 아토피? 간지러운 거야. 엄마 해봐. 엄마. 어떻게 하는 거야. 엄마도. 엄마도 아토피야. 간지러워. 그게 뭐야. 간지러워. 근데 박준규 씨가 의회를 잘해서. 깜짝 놀랐어. 아 간지러움이 문제가 될지 몰랐지. 단어가. 양세. 무산물! 내 가족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내 마음을 맞춰봅시다. 네. 자 과연 오늘은 말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맞추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나올 팀을 일단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영 씨와 미동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오늘부터는 말이죠. 아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읽어내면. 네. 둘째 쿠키 세트를 선물로 빌립니다. 오우! 우와! 문제 읽어주세요. 네. 평소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의 생일파티에 혼자만 초대받지 못했다면 과연 믿음이는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만약에 이런 거예요. 1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 생일인데도 그 친구만 초대하지 않는다. 아... 그렇지. 똑같이. 2번. 자존심이 상해 앞으로 그 친구와 친하게 지내지 않는다 3번 왜 나를 초대하지 않았냐고 직접 물어본다 그렇죠 4번 그래도 친구니까 선물을 사들고 찾아가 축하해준다 야 이거 아 우리 태평양 같은 마음이에요 나 이해해준단 말이죠 5번 괘씸하니 선물 없이 파티에 가서 밥만 실컷 먹고 온다 제 딸도 어릴 때 보니까 자기가 초대하는 친구 명단을 만들더라고요 맞아요 카드 만들고 네 그 친구들만 딱 부르더라고요 그러면 그중에 빠지는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 아드님은 제 생각에 믿음이의 제가 보는 성향은 믿음이는 막 밖으로 표현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일단 어떤 결과가 있을 때 그것을 자기가 미리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 만약에 그런 경우가 났을 때 믿음이는 아 저 친구가 날 안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다음 자기 생일 때 그 친구를 안 부를 것 같아요 조이구는 본인만 안 불렀어요 앞으로 그 친구와 친하게 지내지 않는다 정리 당했는데 정리를 하는거죠 정리 당했는데 정리를 하는거죠 헤어져 똑같이 리헌이 형은 내 생일에도 그 친구만 안 불렀다 내 생일에도 그 친구만 안 불렀다 내 생일에도 그 친구만 안 불렀다 그 친구만 안 불렀다 그 친구만 안 불렀다 한 친구는 어떻게 할까요? 선물사들과 찾아가서 축하해준다 왜냐면 그 친구가 깜빡하고 안 보여가지고 깜빡하고 제가 의심해가지고 친구 사이가 더 멀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야 이거 무슨 하늘 같은 마음인데요 근데 그게 무서울 수도 있어요 갑자기 초대 안 받은 사람이 선물 쫙 들고 와갖고 제일 축하해 오 무섭지 우리 현동은 어떻게 할께요? 왜 나를 초대하지 않느냐고 물어볼까요? 현동은 그럴거에요 왜 너 네 생일에 날 초대 안 했어? 너 정신 나갔어?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할께요? 오반 오반? 선물 안 돼 야 야 너 감사해줘서 야 멋있어 멋있어 엄마가 밥해주면 힘들잖아요 그래갖고 엄마 때문에 엄마 밥해주면 힘들어서 가슴 없죠 엄마 사랑이 아 효자가 엄마가